1, 2, 3, and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무척 바쁘시죠? 예 요즘 여러가지로 바쁘네요 빅데이터니 차세대 분석도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뵌 이유는 차세대 시스템 차세대 분석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차세대 분석이 뭔지 그리고 고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많이 끊어져는 업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견해를 좀 듣고 싶었던 편이었습니다 네 차세대라는 주제가 늘 나오죠 재료가 떨어지면 나오는 게 차세대인 것 같아요 차세대 시스템 개정계 차세대 분석도 먼저 과거를 봐야 다음 미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세대 분석의 시작은 과거에 DW나 이런 것을 분석을 했는데 결국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포 사이트를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못 나왔기 때문에 그걸 결국 포 사이트 예측하는 거잖아요 예측이라는 관점에서 그것도 리얼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해보자 라는 거에서 이제 출발했다 저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기에 DW 데이터 마트 열풍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왜 다 저장을 해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왜 인사이트들 기존 분석들이 그걸 못했는지 좀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저는 그걸 못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최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뭔가 획기적인 게 나올 거를 기대했지만 IT라는 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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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 되는 게 그게 IT고 또 그런 데이터의 축적 이후에 뭔가 인사이트가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못했다는 것보다 단계다 정보의 구축의 단계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게 기존 인프라를 구축을 했다고 그러면 차세대 분석이라고 그러면 그 정보에서 인포메이션에서 보다 나온 인사이트 더 나아가서 포 사이트를 얻어내는 거 그게 이제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장에 맞고 경험도 조금씩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서 더 많은 걸 좀 인사이트를 직접 보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 그렇죠 과거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과거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과거에 대한 히스토리 그게 실적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애드워 커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이벤트를 건다든지 요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뀌는 상황 자체는 그게 아니라 미래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는지 미래를 예측 또 그걸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비즈니스를 어떻게 최적화를 할 건지 뭐 이런 쪽으로 결국 가고 그 목적인 거는 이노베이션이겠죠 그래서 남들보다 이노베이션한 어떤 기업을 만들겠다는 게 기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들 분명 조직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보시기에 어떻게든 고객들이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네 네 뭐 가이드를 주신다든지 네 네 가이드를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이야기하면 빅데이터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게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네 첫째 바뀐 것들은 데이터가 예전에 조금 있었는데 엄청 많아졌다라는 거고 사실 그 볼륨에 대한 거는 소소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아니다 우리가 터치 못했다 비디오라든지 텍스트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새로운 데이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결국은 이런 새로운 볼륨과 새로운 그 variety죠 다양한 데이터를 어떻게 어떻게 velocity를 가지고 속도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거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새로운 밸류를 찾아내는 네 네 그렇게 보면 지금 기업이 갖고 있는 거는 사실 볼륨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그 다양한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걸 즉시적으로 어떻게 서비할 거냐 그 다음에 이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밸류를 찾아낼 거냐 라는 부분은 지금 안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갖춰가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들 과거에 했던 거는 축적을 했었고 축적해서 뭔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공연금 봤더니 실제로는 DW하는데 프로젝트하는데 예산 많이 쓰고 또 분석 툴도 좀 사고 했는데 경영자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분들이 야 프로젝트 하지마 차라리 그 예산이 있으면 VVIP들한테 마케팅하게 더 현실적으로 쏙쏙 돈이 된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분석에 대해서 시장에서 얘기가 많았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던 게 성과들이 제대로 나온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고민이고 그렇죠 그게 가장 고민이고 만나시는 고객들도 많죠 그래서 이제 차세대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차세대 무협능도 나오는 거죠 거꾸로 해봐야 뭐가 있겠냐 근데 저는 그것도 이제 출발이 잘못됐다고 봐요 왜 DW를 하느냐 타겟이 뭔지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일단 쌓아보자 물론 쌓아야죠 그렇지만 뭐를 위해서 쌀 건지 뭐를 요리할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일단 많은 데이터를 쌓아보자 웨아웃으로 라고 시장한 거에서 조금 잘못된 반감이죠 근데 일부 기업들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타겟을 해가지고 마케팅은 마케팅 아니면은 그 ROI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한 영어로 ROI를 올리기 위한 활동이나 이런 식의 타겟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석의 타겟 예전에 무슨 세미나 한번 보니까 그때 그 사회도 보시고 같이 분석이 나오는데 네 작년에 잠깐 살짝 들어가서 봤더니 아주 재미난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어떤 뭐 제조라인인데 먼지까지 분석해가지고 먼지들하고 이런 거 다 하고 기계 수명 네 소음 이런 거 측정해가지고 몇 년 되면 저 기계 고장난다 네 뭐 이런 것까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저는 저게 차세제 분석 맞긴 맞겠다 거기서 하는 곳은 하는 곳이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곳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아주 그 스팟 그 수리 스팟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제조 공정에서 중요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장이 스탑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특히 프로세스 공정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지 기계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볼티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 고장 징후에 대한 걸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프로세스 공정에 있는 그런 회사들 철강 회사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해서 어 설비 고장 예지를 하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금융기관 같으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카드사를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카드사 같으면 지금 현재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우리가 1조 원의 어 돈을 가지고 카드론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도를 갖다가 어 고객한테 어떤 고객한테 적정의 한도를 줘야 어 디폴트가 적게 나면서 가장 많이 빌릴 건가 네 그런 그 크레딧 라인 최적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도 최적화 카드론을 올려준다고 매달 전하는 게 네 신용목종은 괜찮군요 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독자님한테는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자꾸 한도만 올려줘요 아니라는 거죠 아 저한테도 한도는 높은데 근데 돈 빌리지 않거든요 그게 최적화는 아니거든요 돈 빌릴 거 같은 사람인데 어 디폴트가 안 날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 그게 과학이죠 네 저희 돈은 디폴트 날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텔코 같으면 뭐가 제일 고민일까요 요즘 많이 고민이 되는 것들은 텔코가 LTE를 하면서 망은 엄청나게 스피드의 양이 늘어나는데 확장도 해야 되겠고 수익도 안 나죠 어떻게 수익을 낼까 라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 하면 이 라인이 어디서 고장이 날지를 뭔가 알고 싶어요 확장을 네 넷돈 망을 갖다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 무진장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망에 대해서 어떻게 망을 확장을 해야 될 건지를 예측을 한다든지 아 그때도 이런 툴들을 갖고 콜들을 분석해서 네 현재 콜들이 왔다갔다 하고 데이터 양을 분석을 해서 어떤 지역이 어떤 망을 갖다가 확장해야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투자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사각의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해외 같으면 많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몇 가지 꼭지를 뽑으라고 그러면 최적화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하이 퍼포먼스 에너니틱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실시간 내지는 리얼 리얼타임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요소기들이 필요하죠 네 이제 미래를 보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예 리얼 엔터프라이즈 얘기도 많이 나와 있는데 리얼에 리얼해요 그렇죠 결론은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죠 이게 하루 안에 끝내야 되는 거면 하루 안에 끝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면 1시간 안에 끝내면 돼요 그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리얼 리얼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온라인이 아니죠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담당자 뭐 슈퍼크런트 그때 책도 권유해주시고 했었는데 네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전문가들 네 어차피 차세대 분석 통합을 얘기하니까 그 전문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네 경영자들이 현황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좀 여유있게 육성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부분도 실제는 자산이 되는 거고 네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현황인 분인데 네 경영자분들한테 네 어떻게 이 분석가들을 육성해라 그렇죠 예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슈퍼크런처 이후에 제가 책 하나를 더 권해드립니다 아 일단은 알아야 투자를 하시겠죠 The New Know 라는 책이 나온지는 조금 됐는데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새로운 밤 이게 이 책에서는 Science of Knowing 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네 결국 기업이 경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우리가 매주 못하는 것은 픽스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든지 개량화해서 데이터 팩트 베이스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돼야 최고 경영자가 여기다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 새로운 아는거의 과학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죠 데이터 사이언스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업의 경영이 되는지를 아시면 당연히 이런 분석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투자를 하실 겁니다 네 그동안은 좀 알긴 아셨는데 네 너무 성과 우리 간에 성과들이 경영자분들이 2년에 한 번씩이나 1년에 한 번씩 성과를 받다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잖아 2년간은 되게 오랜 훈련을 해야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네 또 기업 상황이 단기적 성과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란과 다크와 배란의 문제인데 두 가지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단기적인 성과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타깃을 구할 거냐 소대에 말씀드렸던 스윗스팟을 어디에 잡아야 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걸 깔 수 있는 요즘 비즈니스 애널리틱 CUE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BICC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거 얘기 인프라 이 인프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인프라도 있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에 대한 것도 있고 프로세스에 대한 것도 있고 칼처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타겟만 잘 잡으면 단기적인 아로아이를 내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타겟 잡기 위해서 또 분석 한번 아 그럴 수도 있고요 사회적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에는 이게 좋다 좋다라기보다 남들이 하더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짧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타겟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기에 이제 국내 기업도 이제 진짜 다국적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과 거기를 쫓아가려는 기업 아니면 그냥 내수 위주로 계속하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른가요 하고 싶어하는 거라든가 분석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 똑같나요 분석의 영역은 다르지만 그 분석의 본질은 같다고 생각이 돼요 결국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작거리든 기업이 내수든 수치든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The new know Science of knowing 이라고 표현이 되는 결국 새로운 아니면 뭐겠습니까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게 업종하고는 상관없이 본질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규모는 작더라도 그 회사들은 좀 많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 좀 더 부정할 수 있고 근데 실제는 앞에 나온 분들은 더 그려서 그렇게 따라할 데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더 미래를 이끌어가는 내 앞에 아무도 없는 기업들인지 한국에도 몇 개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요 굉장히 많아지죠 더 많이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 기업들의 공통적인 것은 실패를 용납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전에는 같이 없었죠 없었죠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 저희가 알고 있는 삼성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이렇게 만나보면 항상 실패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실패와 도전을 용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적인 문화도 물론 굉장히 현실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그래도 거의 용납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스 얘기도 잠깐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준비들을 툴 업체자에 하고 계세요 네 저희의 이제 준비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저희의 준비이자 이 차세대 분석이라는 거에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널리티컬 델타 델타를 준비하라 델타가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델타의 DE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Any 데이터라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DE E는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이제까지 사일로 되어 있던 마트 개념의 것들을 전사 차원의 전체를 다 다 모아낼 수 있는 분석의 엔터프라이즈 프레임홍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필요하고 그것들이 리얼 리얼타임으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거야 되겠죠 세 번째는 리더십 부분입니다 많이 말씀이 되셨는데 이런 리더십 최고 경우냐의 리더십 없이는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션 메이킹을 하는 것 자체가 팩트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 그 안에 BICC라는 조직도 포함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번째로 하는게 타겟입니다 타겟 스윗스팟을 어떻게 갖고 가야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애널리스트입니다 애널리스트 분석가 그래서 이 분석의 델타를 준비하라 그게 유일하게 준비되어 있는 회사는 세스 하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동네 저 동네 친구들은 싫어하겠네요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저들이 분석가들을 좀 만나보려고 했는데 핵심 인재들이라 그런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아니요 저희가 또 분석가를 만나야 저희도 이제 시장상황도 좀 알고 이렇게 하는데 기업들이 꽁꽁 숨기나봐요 스카프 되면 안되니까 두사람들이 워낙 잘하는 진짜 핵심 인재들이 중에 한 분일 수 있잖아요 그 직종 미국에서도 요즘 엄청 뜨는데요 그 직종 그 직종에 대해서는 거의 말도 웃기긴 해요 데이터과학자 처음에 데이터과학자는 잘 얘기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긴 했는데 워낙 그 인재들이 되게 중요하네요 네 헐리우드 스타크룹의 몸값입니다 그다음에 그 한 사람이 있으면 100명을 먹여 달립니다 진짜로 네 새로운 밸류 더 뉴노우를 찾아내는 거니까 그게 하나가 있으면 100명을 충분히 먹여 알겠습니다 또 뭐 마지막으로 못하신 얘기 요양인족 준비했는데 인간이 질문 안된다 뭐 이런거 있으시면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차세대 분석이라는 것과 현재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패러다임이 과거를 가지고 하던 거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쪽으로 새로운 밸류를 찾아내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빅데이터 애널리틱이라는 것과 차세대 분석은 똑같다 그다음에 세스가 갖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최적화하고 예측하는 그런 기술하고 그다음에 하이 퍼포먼스 애널리틱 인메모리에서 이 분석을 고급 분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코어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약간 길면 긴 시간인데요 또 차세대 분석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 새롭게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봄인데 봇바람이 살랑살랑 부립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 많이들 놀러서 다 알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